자, 이거 바꿔봅니다. 옷 속에 이것을 품고 다닌다. 뭘 대체 품고 다니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달 31일입니다. 대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수상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되네. 밖에서 문도 두드리면서 저 모습 보면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지금 마음도 급하고 화도 잔뜩 나있고 목소리는 CCTV니까 소리는 안 들립니다만 그냥 저 사람의 모습에서 뭔가 다급하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게 느껴집니다. 김효성 기자님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성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협박에 위협을 느낀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옷 속에서 이 남성의 분노보다 더 위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곧바로 도착해서 남성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을 하는데 남성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인에게로 향해요. 강하게 저항하는 남성에게 결국 경찰은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던 중에 뭔가를 계속 응시를 하다가 보시면요. 순식간에 낙하채거든요. 바로 흉기였습니다. 어머나? 심지어 한 개가 아니라요. 두 개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최정만 교수님. 만약에 경찰분의 저 매의 눈이 아니었으면 지금 보세요. 이게 몸 수색하는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지하는 과정이었는데 경찰분의 매의 눈으로 저거 보세요. 저 매의 눈으로 탁박 포착하잖아요. 품 안에 있던 흉기를 세상에. 맞아요. 저게요. 아까도 김병승 기자도 얘기했지만 두 자루예요. 두 개. 하나가 아니고요. 저거 만약에 저거 흉기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경찰분들도 위험할 뻔했잖아요. 그럴 수 있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보고서 뭔가 수상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치 상태였어요.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50대 남성인데 이 남성이 마사지 엽소를 찾아갈 당시에 가슴하고 허리 쪽에 흉기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마사지 엽소를 항해했고 주인을 향해서 욕설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협박하고 또 욕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분리를 시키고 그냥 가라고 하고. 그런데 매의 눈으로 보던 이 경찰이 본인과 품 속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걸 뺏었고 결국은 두 개의 흉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대단한 성과고요. 만약에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걸 발견을 못했다고 하면 또 그냥 갔다고 하면 이 흉기를 어디에 썼을지 모르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저 눈설미가 결국은 더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당시에 상황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주머니가 좀 불렁한 걸 의심을 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피험이자가 자크를 내리면서 어딘가 전화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보니까 빨간 칼자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압수를 하고 또 다른 주머니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외투 바깥쪽에서 과도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일반인이 누가 풍수 속에 흉기를 두 점이나 지니고 다녀요. 세상에 오싹합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저 인간은 저 왜 난동을 피운 거에다가 또 흉기까지 지니고 다닌 거예요. 저 50대 남성은 나흘 전에도 해당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입장을 거절당한 거죠. 그리고 이 남성 나흘 후에 저렇게 흉기를 품고 다시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술에 취한 상태였고 주인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고요. 정작 경찰이 왜 왔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때 이 남성은 사과하러 왔다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내놨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앞서 경찰의 제지와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왜냐하면 나흘 전에도 술 마신 채 저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가 주치 상태인 것 때문에 그 이후로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노가 쌓여있을 개연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경찰이 그냥 갔다면 저 마사지 업소 업주분을 상대로 뭔가 더 끔찍한 횡포를 벌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 인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거나 위협하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피해 당사자가 그 흉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흉기의 소지가 위협의 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됐다고 보면 그 부분을 특수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현장에서 출동했을 때는 이 부분에 하급시 판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보복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기를 이 못된 인간한테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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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